뺏고 뺏기는 마음이 많이 아픔이 많이 느껴지는데 뺏긴 마음이라 돈을 벌어야 되는데 뺏는 마음이 너무 두려운 그런 자 여러분 돈을 벌으려면 뺏는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뺏는 마음은 사실은 없는 마음이야 뺏는 마음을 일으키는 애고는 뺏긴 애고야 뺏겼으니까 뺏겼다고 하는 거거든 그치? 근데 사실은 뺏긴 게 없어 알고 보면 그러니까 뺏을 것도 없는데 그거를 망상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깨닫게 되면 뺏고 뺏기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본시 모든 게 완전한 거지 그냥 근데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내가 테라피를 해 마사지를 해서 돈을 버는 건 뺏는 게 아니지 그치? 내가 주고받는 거지 사랑을 나는 사랑을 테라피라는 사랑을 주면 저쪽에서 돈이라는 사랑으로 대답하는 거야 사랑을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야 모든 장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뺏긴 애고가 뺏겠다고 돈을 뺏겠다고 하는 그 애고가 있는 거예요 그 애고가 올라와 그래서 그 상황을 그렇게 봐 내가 사랑을 주는 거로 인식을 하지 않고 테라피라는 것으로 먼저 사랑을 주지아가 에너지를 먼저 밀어서 주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에너지는 순환하니까 그치? 그러면 사랑을 주고받은 것뿐인데 너는 그 빼앗긴 애고가 있으니까 깨닫기 전에는 다 빼앗긴 애고가 있어 빼앗긴 애고는 뭐예요? 사람을 빼앗기고 돈을 빼앗기고 뭔가 결핍되고 이런 열등의 애고가 있으면 그 애고가 딱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해 다 빼앗기고 뺏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테라피를 열심히 해주는 거는 빼앗기는 거로 느끼고 돈을 받을 때는 뺏는 거로 느껴 그러면 애고는 이렇게 판단해 아 조금 뺏기고 많이 뺏으면 좋은 거야 반드시 뺏고 뺏긴 애고는 그렇게 판단한다니까 뺏고 뺏기는 게 없기 때문에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는 거야 사랑만이 있는 거지 그래서 뺏고 뺏기는 게 없는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을 많이 주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테라피를 많이 잘해주면 좋은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면 어우 사랑을 준 거야 이렇게 기쁘게 받아 근데 뺏고 뺏기는 애고가 있으면 나는 조금만 줄 거야 안 뺏기고 테라피를 대충 해줘 돈은 많이 받아야 돼 뺏어야 되겠어 그럼 내가 이익이야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게 돼 그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저절로 사랑이 아니라 미움으로 그래서 뺏고 뺏기는 그 애고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이 뭐예요? 뺏고 뺏기는 애고를 보면 그 마음을 보면 다 빼앗겠다고 생각해서 뺏고 싶은 마음을 보면 엄청 수치스러워 그 마음이 남모한테 뺏겠다고 하니까 그치? 그 수치 수치당한 아픔 수치주는 아픔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보는 게 너무 두렵지 사람들한테 들킬까 봐 두 가지를 인정을 하면 이게 분리가 돼요 이게 가짜구나 이렇게 알게 돼 그러면 사랑을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사랑을 써야 돈도 오는 거야 뺏고 뺏기는 애고를 언제까지 돈 벌 수 있어? 그렇게 번 돈은 늘 두려워 왜? 내가 뺏었다고 느끼는 애고가 돈이 들어왔을 때 아 이거 또 언제 뺏길래나 내가 뺏었다고 느끼니까 그치? 근데 내가 사랑 주고 사랑받은 거는 뺏길 염력 없는 거야 내 거야 완전 그리고 편안해 똑같은 부자라도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참 드문 거예요 다 뺏겼다고 생각하는 애고가 뺏어서 가졌을 때는 너무 두려워 내가 돈이 많지만 사람들이 날 욕할 것 같아 너 무슨 짓을 해서 돈 벌었어? 너 뺏었지? 막 이럴 것 같고 이거 언제 뺏길까 봐 늘 재산 생각하면 두렵고 아가 그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면서 버리려면 네가 사랑 주는 걸 알려면 그게 분리돼야 돼 그치? 그럼 다 빼앗긴 아기를 보자 어떨 때 뺏고 싶은 마음 뺏겼다고 느껴서 뺏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 어떨 때? 이제 그걸 열고 손님이 올 때?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평소에 최근에 이제 참조제 갔다 와서 뺏긴 마음 아픔이 엄청 많이 올라와서 제대로 좀 느껴졌는데 조상들의 다 뺏긴 마음을 하나도 인정 안 해준 거야 너무 아파서 무슨 손씨지? 일찍이요 일찍 손씨의 조상 쪽에 누가 있다고 그랬지? 큰 인물이? 여러 명인데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누구라고 했는데 일찍 손씨 중에 어? 손병이 아기가 있었나? 거기에? 크게 산 사람들이 많으면 뺏긴 마음도 커요 아픔을 많이 겪었을 테니까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조상의 그 아픔이 올라오면서 뺏고 뺏긴 아픔이 올라오는구나 자 한번 봅시다 따라하면 나는 나는 다 빼앗겨서 다 빼앗겨서 뺏을 수밖에 없는 뺏을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입니다 아 진짜네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많아 독립운동 왜 했을까요? 나라를 뺏겼다고 느끼니까 공부요 너는 나라를 뺏긴 적이 없는데 너는 나라를 뺏긴 적이 없는데 그 조상의 아픈 마음 나라를 뺏긴 아픈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아파 나라를 뺏겼으니 얼마나 아파 돈 조금 뺏긴 것도 아니고 통째로 나라 뺏겨서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 그 아픈이 커서 못 들어가는구나 나라를 뺏겨서 뺏어야 된다고 이거 들킬까 봐 너무 두려워 왜? 독립운동 할 때 나라 찾겠다고 뺏으려고 막 그러면 일본군한테 들키면 어떻게 돼요? 죽지? 너무 두려워 이 마음이 독립운동 하는 아기가 와 있네 독립운동 하다가 일본군한테 잡혀가서 고문당하다가 장애를 가진 실명도 하고 팔다리도 잘리고 그런 뺏긴 아픔이 우리 아기 속에 있는 거야 그 조상이 올라온 거야 저 고문당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고문당하는 건 다 무서워 모두가 아니 못 버틸 것 같아 못 버틸 것 같아 불 것 같지 자꾸 되게 두렵지 이 시대에 고문할 일이 없는데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다 이래 뜬금없이 나한테 저거 해정하게 들어 하나님 나는 고문당하면 바로 불 것 같아 저도 똑같지 너도 그 마음이 올라 근데 그게 이상한 마음이지 내가 고문당한 일도 없고 불 일도 없어 뭘 아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마음 누가 일으켜? 독립운동 하다가 붙잡혀가서 고문당한 아기가 있는 거야 이 속에 만약에 독립운동 하면 그런 마음 안 일으키겠어? 내가 이게 잡혔다 고문을 불면 어떡하지? 이러겠지 현대에는 그럴 일이 없는데 그 아기가 있는 거야 나라 빼앗긴 서름이네 자 따라합니다 그 아기가 되세요 독립운동하는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를 빼앗겨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내 나라가 없어서 내 나라가 없어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나라 없는 서름이 나라 없는 서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무시당해서 무시당해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를 빼앗겨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나라를 빼앗긴 나를 나라를 빼앗긴 나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인정하면 정말 빼앗길까봐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없는 국민이라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나는 다 빼앗겨서 다 빼앗겨서 뺏고 싶어요 아픈 마음입니다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를 다시 빼앗을 수밖에 없는 나라를 다시 빼앗을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들킬까봐 두려워요 들킬까봐 두려워요 들킬까봐 두려워요 들킬까봐 두려워요 들켜서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이 마음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뇌가 스트레스로 다 막혔네 아가. 머리 안 아파? 머리 아팠어요. 머리 아팠지. 고기가 다 막혀서 그래. 빼앗겨서 뺏고 싶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빼앗긴 내가 수치스러워요. 빼앗으려는 내가 너무 두려워요. 나는 나라를 빼앗겨서 아픈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 뺏을 수밖에 없네. 아픈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이. 아유 우리 아기 뺏고 뺏기는 아픔이 클 수밖에. 나라 독립운동 하면서 나라 찾겠다고. 빼앗긴 나라를 다시 뺏겠다고. 하면서 아픔을 겪었거든. 고문도 당하고 막 죽고 장애인이 돼서 많이 장애를 가졌어. 그러니까 너무 아파. 뺏고 뺏기는 마음 올라오면. 너무 두려워. 그리고. 고문 당하면 바로 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기가 바로 그 아기야. 다 빼앗겼다고 느껴서 뺏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아기. 그러니까 우리 아기는 대부분 뺏고 뺏기는 애고는 돈이 연관돼 있어요. 조상 중에 자기 재산을 막 억울하게 뺏겼거나. 이런 아기들이 많으면. 그 뺏고 뺏기는 아픔을 일으키는데. 이 아기는 지금 나라 빼앗기.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네. 그 마음이 많이 와 있어. 여자들도. 아 여자들도 그때 그 여자가. 고문 당한 여자 그 여자야. 아우 너무 아파. 그 고문 당한 여자가. 이 아기야. 그래서 너희 집안이 아가. 눈을 다 멀게 한거야. 왜냐하면. 보는게 무서워. 보면 알게 되고 알면 불어야 되니까. 고문 당하면. 안 보이게 한거야. 너무 무서우네. 아우 무서워라. 아우 무서워라. 아는 게 무서워. 보는 게 무서워. 보면 다 부려야 되니까. 저는 바보가 좋아. 바보가 너무 좋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그게 바로 그거야. 몰라야 돼. 알면 불게 돼 있어. 내가 고문하는데 모르면 불 수가 없지만 알면 다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좋고 안 보이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해 안 보이면 독립운동도 편해. 누가 장림인 나를 독립운동 한다고 하겠어? 일본군이 그걸 알아보겠어? 아우 너무 아파. 이렇게까지 뺏고 싶은 내가 너무 아파. 자 그 아기한테 얘기합니다. 다 빼앗겨서 뺏을 수밖에 없어요. 아픈 아가야. 이런 네가 너무 두렵고 수치 당할까 봐 두렵고. 아픈 아가야. 너무 두려워서 다 빼앗긴 네 아픈 맘 한 번 보지 못하고. 얼마나 외로우니. 얼마나 무섭고 아팠니. 얼마나 무섭고 아팠니. 한 번도 이해 받지 못하나가야. 고통 당하나가야. 수치 당하나가야. 죽임 당하나가야. 아프게 죽어 가나가야. 아무 공도 없이 아프게 죽어 가나가야. 얼마나 외로우니. 얼마나 서러웠니. 목숨까지 빼앗기면서 얼마나 두려워니. 이해받지 못해. 엄마한테 온 거지. 얼마나 아팠니. 빼앗겨서 얼마나 아팠네. 얼마나 두려웠니. 뺏으려고 하면서 들킬까 봐 얼마나 두려웠니. 수치 당할까 봐 얼마나 두려웠니. 아프나가야. 엄마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얼마나 아팠네. 그렇지. 평생을 두려움 속에 떨다가 나가야. 이제 인정해도 괜찮아. 빼앗겨서 아팠다고. 뺏고 싶었다고. 너무 아프고 두려웠다고. 이해받지 못해서. 이 마음 이해받지 못해서 아프고 두려웠다고 얘기해도 괜찮아. 따라합니다. 빼앗겨서. 빼앗겨서. 뺏고 싶었어요. 뺏고 싶었어요.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를 빼앗겨서.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뺏고 싶었어요. 뺏고 싶었어요. 너무 두렵고. 너무 두렵고. 아팠어요. 아팠어요.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이런 나를 들킬까 봐. 이런 나를 들킬까 봐. 두려워서. 두려워. 벌벌 떨고 산 인생입니다. 벌벌 떨고 산 인생. 수치 당할까 봐. 숨어 산 인생입니다 아픈 인생입니다 외로운 인생입니다 목숨 바친 인생입니다 저 좀 인정해 주세요 인정 한 번 못 받고 쓸쓸히 죽어간 제 아픈 마음 좀 이해해 주세요 아무 칭찬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수치와 비난 속에 두려움 속에 외롭게 죽어간 제 아픈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나라를 사랑했던 나라를 사랑했던 제 아픈 마음 좀 알아주세요 제 아픈 마음 좀 알아주세요 제 조국을 사랑했던 제 조국을 사랑했던 제 빼앗긴 아픈 마음 좀 알아주세요 제 빼앗긴 아픈 마음 좀 알아주세요 빼앗으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제 아픈 마음 좀 알아주세요 제 아픈 마음 좀 알아주세요 제 아픈 마음 제 아픈 마음 제 아픈 마음 제 아픈 마음 아무런 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숨 바치고 자기 돈 바치고서 독립운동 하다가 막 고문 당하고 아프게 죽었는데 누가 인정해줘요? 그 시대에. 다 두려움과 수치 속에. 그러니까 너무 한이 있네. 나 그 생각을 못했는데 한이 있네. 한은 뭐예요? 이해받지 못했을 때. 나라를 위해서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다 박수치면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나라를 구해서 좀 고맙습니다. 하면 그 한이, 그 넋은 한이 있지 않아. 인정받았잖아. 근데 모든 걸 바쳐서 나라를 구하고 있다고 독립운동 했는데 목숨 빼앗기고 장애를 입고 너무 힘들고 외로웠는데 드러내놓고 나 이렇게 했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어떤 마음이든 인정을 못 받으면 한이 되지요. 이해받지 못했어. 숨겨야 됐어. 이 마음조차도. 그 한이 된 거야. 그 한을 안 풀어주니까 이 아기 집안이 다 눈이 멀었거든요. 왜? 근데 너무 무서워. 안 봤으면 좋겠어. 보면 그때 고문당해서 불어서 그 동지들이 많이 죽고 이런 아기가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정말 목 입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해. 고문하면. 안 봤으면 좋겠고 우리 아기가 뜬금없이 지금 현대에서 고문당할 일이 뭐 있어. 근데 고문당하면 불 것 같아. 몇몇 아기한테 들었거든요. 그게 독립운동 후손인 거야. 고문당했던. 그게 두려운 거지. 고문당하면 불 것 같은. 바보인 게 속 편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게 그 마음이야. 알면 얘기하니까. 네 마음이 아닌 거야. 아까. 뺏고 뺏기는 마음이. 그 마음이 그러고 하나도 예를 못 뽑았어.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이해받는 건 뭐냐. 아픈 마음을. 그게 사랑이란 걸 이해받아야 돼요. 뺏고 뺏기는 마음이 올라오면 나쁘다고 막 구박하잖아. 그치? 뺏으려고 한다고. 사랑인 거야. 나라를 사랑하니까. 빼앗겼다고 아픔이 오지. 나라를 사랑 안 하는 인간은 빼앗겨도. 아 그런가 보다. 또 일본에 충성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 마음인 거야. 그게 사랑인 거야. 빼앗겨서 뺏고 싶은 아픈 마음이. 사랑인 걸 인정 안 해주고. 두렵다고 버리고. 수치 주고. 그러고 있었던 거야. 우리 애기가. 그리고 그게. 내 마음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아닌. 조상의. 독립운동 했던. 아프게 죽어간 조상. 그분들이. 아가야. 나 좀 인정해줘. 너희들이 존재하는 건 나의 아픔 때문이란다. 나의 사랑 때문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가야. 네 마음 다 알아.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이해 못 받아서. 서러웠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목숨 받쳐 헌신했는지. 아가야. 엄마가 다 인정해줄게. 우리 이쁜 아가야. 엄마가 인정해줄게. 이제 모든 아픔과 고통을 내려놓고. 영채여 이야기를 편히 쉬게 하소서. 영채여 이야기의 한을 풀고. 고통 없는 곳으로. 편히 쉬게 하소서. 아가야. 아가야. 사랑한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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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기가 이제 많이 올라왔을 거야. 올라왔어. 그래서 그 아기가 한 며칠은 나갈 거야. 계속. 알았지? 네가 그 뺏고 뺏기는 애고가 올라와도 그게 뭔지 모르면 분리가 안 되는 거야. 독립운동.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를 뺏겼다고 느끼고 뺏으려는 아기. 뭐야? 그 아기야. 사랑이지 그치? 그 아기 마음을 충분히 느껴줄 거야. 비난하고 이거 나쁜 거야. 뺏고 뺏기는 마음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알았죠? 처음이네. 나라를 뺏긴 마음은. 항상 돈을 뺏기고 여자 뺏기고 남자 뺏기고는 많이 왔는데. 나라를 뺏겨서 아픈 마음. 손병이 아기가 맞나 본데? 이 손씨가. 일찍 손씨가. 엄마가 호하고 마음 인정해주니까 기분이 어때요? 지금? 편안하고. 편안하고. 감사하죠? 마음 인정해주니까. 예쁜 아기라고. 아우 너무 아프네. 아무리 아파도 누군가가 너 얼마나 힘들었네. 왜 이렇게 아팠어. 네 덕분이야.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서럽지가 않은데.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죽어가고 고문당하고 하면서 인정을 받은 적이 없어. 한 번도. 그 마음을 이해 받으니까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굉장히 커. 왜냐하면 숨겨야 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그래서 그 뺏고 뺏기는 아픔이 더 많이 올라올 거거든. 그 독립운동가의 마음으로 이해해준다. 알았지? 그 영화를 봐. 독립운동 하면서 어떻게 고문당해서 부르고 어땠는지. 정말 안 보고 싶었어요. 그런 걸. 안 보고 싶었다고? 고문당하는 걸. 고문당하는 걸 봐야 돼. 그걸 볼 때 너무. 어떤 마음을 나와. 보려고 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 그냥 차라리 친일파를 하지. 차라리 친일파를 하지. 저렇게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그렇게 한 번 당한 아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또 나라 이름을 한다? 나라 이름은 불타는 사람으로 죽여라!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아 들어? 못할 것 같은데 다 하게 돼 있어. 왜요? 자. 아이고 잘했네 우리 애기.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